오, 아저씨! 정신 차리세요! 쓰러지시면 안 돼요! 어? 난 걱정할 것 없다.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카밀라를 걱정해야 할 때다. 위상력을 흡수하는 능력이라니. 예전에 교전했을 때는 그녀에게 이런 능력 따위는 없었어. 아무래도 생체 계절을 받았을 때 능력이 개화된 것 같군. 내 힘을 흡수한 지금의 그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상태다. 정면에서 그녀를 치는 건 불가능해졌어. 미안하다. 이건 모두 내 탓이야.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다.